네, 주차 시비가 일자 마약에 취한 채 흉기로 위협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범행 직전에 갔던 병원을 저희가 추적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원이 이미 4년 전에도 마약류 오남용 처방으로 적발됐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던 건지 그 꼼수를 정인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대 홍 모 씨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필로폰 등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홍 씨가 흉기 위협 직전 수면마취를 받은 병원 바로 앞 도로입니다. 이곳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흉기를 꺼내 상대를 위협하고 도망갔습니다. 홍 씨는 병원 두 곳에서 시술을 받고 수면마취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두 곳 가운데 한 병원의 과거 기록입니다. 식약처가 2019년 마약류 투약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적지 않았다면서 행정처분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수사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명의만 바꿔 곧바로 재개업 신고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행정처분을 못했습니다. 새로 개업한 의료기관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봤다. 이 병원은 2021년과 올해도 프로포폴 오남용 처방으로 식약처 사전알림이 경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업엔 지장이 없습니다. 마약 처방을 남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는 있습니다. 병원 측은 차트를 잘못 적어서 수사를 받았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마약류 처방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고 홍 씨도 마취가 깬 상태로 나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홍 씨가 방문했던 두 병원을 압수수색하고 과거 식약처 수사 의뢰 내용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한민용입니다. 오늘도 JTBC 뉴스룸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뉴스의 현장에서 찾아뵙겠습니다.